샬롬 샬롬 저희 이스라엘 현장 중고 오늘은 정말 너무나 중요한 이 세례터에서 저희가 현장 중고를 합니다 또 특별히 오늘은 의미가 있는 것이 정말 우리의 그 북쪽 동포에 함께하는 북쪽 동포들과 함께하는 정말 놀라운 이런 현장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시고 그 동생을 시작해서는 그곳 저희가 다시 한번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희 예배에 대해서도 또 좋아요도 해주시고 구독도 해주시면 계속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현장을 다니면서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과 저희 모두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해 능력으로 이 세례터에서 새롭게 저희가 태어나는 마음으로 같이 현장 중고 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동과선 안 가보는 이 땅에 동과선 안 가보는 이 땅에 동과선 안 가보는 주님의 불이 이 땅에 넘는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을 Albert 이웃 사랑을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을 주님의 고열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금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도 하늘을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받게 하나님 영광도 하늘을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도 하늘을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도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도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도 하소서 다시 한번 저희가 같이 이 땅에 찬양을 몇 개를 같이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영광도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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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제리에서 왔는데, 나이제리에서 왔는데. 나이제리에서 왔는데, 나도 역시 음악인인인인인입니다. 그래서 나이제리에서 오셨습니다. 나이제리에서 오셨구요. 나이제리에서 오셨구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희들에게 만나서 고맙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함께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현장 정보에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이렇게 지나가시던 분들도 세례 때에서 같이 촬영하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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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세례투는 열방이 하나 되는 곳입니다. 요호수와 사장 23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홍해를 가르고 이 요단강을 말린 것은 열방의 여와 하나님을 알게 하위리라고 말씀이 나와있는데, 정말 그 말씀처럼 지금 열방이 납니다. 나이제리아. 나이제리아. 이기오피아. 유럽. 러시아. 코리아. 나이제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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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이칠 좋다오. 난 이칠 좋다오. 예수님 연안입니다. 주를 사랑한다고, 대두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대두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대두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대두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대두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난 예수 사랑한다고, 난 예수 사랑한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난 예수 사랑한다고, 난 예수 사랑한다고, 아멘 정말 진정으로 남북이 하나 되게 하십시오 주의 사랑으로 주의 진리로 주의 자유함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또한 열방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고 아랍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고 정말 주 안에서 하나 되도록 저희가 정말 진심으로 주여 부르고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의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여기에서 열방이 하나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가 여기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정말 남북이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주 안에서 주의 진리로 말씀으로 저희가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역사를 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는 요단의 물을 말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홍렬을 가르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우리 현장에 지금 저희가 와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전 남북한이 그 하나님의 부른 민족의 그 열방에 하나님의 그것을 단속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열방이 하나 되게 하십시오 다시 아버지님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목사 요청 through the Father 하나님의 목사 하나님의 목사 하나님의 목사 예상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목사 하나님의 목사 하나님의 목사 Riding like a star, shining like a star As the trumpet goes, what a voice The green on top of me, shining like a star Salutation of me Amen Hallelujah, it's a wonderful God's grace Hallelujah Hallelujah Here is the river of Yodan River You can see the color of the water is quite clean You can see the color of the water is not clean But Israel's Hebrew concept is water is quite clean water is quite clean water is not clean water is a good one water can look full water is quite beautiful water can move water is very beautiful but there can't be animals Do not evite the heavens are water water can be open water is clean 하나님 나라에서는 흐르는 것들을 깨끗하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자신의 생명,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열방을 향해서 흐르셨어요. 그래서 그 피를, 그분의 언약을 먹고 마신 우리는 그분의 살이 우리의 살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흐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명은 나만의 생명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주님의 생명이니 우리 또한 우리의 생명을 흘리면서, 우리의 섬기분을 흘리면서, 우리의 기쁨을 흘리면서 살 수 있는 존재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에 성령을 의지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더욱더 우리를 충만하게 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또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주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사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주님. 나를 와서 먹고 마셔라 하신 주님. 우리가 그 생명을 먹고 마셨습니다. 우리가 이 요단강에서 다시 한번 주님, 우리가 주님으로 다시 태어난 이러한 장소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 주님으로 먹고 마신 우리는 주님과 같이. 우리의 모든 생명,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섬기, 우리의 모든 언어,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흘러넘지게 해서 주님, 살아있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사람들입니다. 주님,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나에게 와서 마셔라 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정말 목마른 자들, 세상에, 하나님, 어려움에, 때로는 환경에, 때로는 질병에, 관계에 주님, 목마른 자들이 주님, 우리 가운데 오면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면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예수와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면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의 영광도로 우릴 우릴 만드시는 하나님 주의 소감 알대로 세상을 진료하는 것 성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요아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나를 따르라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요아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나를 따르라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바다 덮은 같이 하니까 그 말을 따라해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찬양인 줄 알고 따라하고 또 막 음을 내서 맞춰서 하는데 너무 은혜롭습니다 오늘 저희가 여기에서 이렇게 또 사진도 찍고 지금 이렇게 남북판이 남북판이 하나 돼가지고 이렇게 지금 찬양하는 가운데에서 저희가 이제 기도를 마지막하게 원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와 보시면요 지금 여기가 요단강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곳이고 지금 저쪽에가 요르단이에요 지금 보시면 저쪽 건너편에 요르단 국기가 보이잖아요 이렇게 요르단에 지금 가깝습니다 건너뛰면 그리고 저쪽에 엘리야 성천교회가 있고 그래서 정말 요단강은 요호수아와 갈렙과 그 이스라엘 백성이 법계를 메고 은약계를 메고 건너던 곳이 바로 요단강 세례토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정말 그 남한 장군이 정말 그 문든병을 정말 고쳤는데 처음에 우리 남한 장군의 생각을 하면 정말 그 소녀가 그랬잖아요 여기 그 정말 누가 알아주지 않는 그 소녀의 한마디에 그 말을 처음에는 그냥 거부했지만 그 말을 듣고 여기에서 일곱 번 담금으로 인해서 문든병이 나왔던 곳이고 여기는 하나님의 기름 보물 받은 곳 문든병이 나온 곳 법계가 건너간 곳 일리아 엘리사의 더블 포션 정말 그 더블 축복이 갑질의 축복이 주어진 곳 정말 이런 역사가 있던 곳입니다 저희가 함께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이 역사가 우리의 기도에 있게 하십시오 아멘 이 역사가 저희 한반도의 남북한에 있게 하십시오 아멘 이 역사가 있을 땅에 있게 하십시오 이 역사가 우리 정말 피 흘리시고 제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제발 대속하시고 보완하신 그 보완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십시오 지금 함께 기도하는 모든 분들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아프신 곳이 있으면 손을 들고 기도하시고 아프신 곳에 손을 대시고요 그 모든 병이 이 시간에 치료할 것을 선보합니다 이 역사적인 하나님의 실체 장소에서 그 정말 치유가 일어날지요다 또한 마음이 어려운 자들 우울증이 있는 모든 우울증은 예수 그리스로 명언이 떠나갈지요다 모든 질병은 예수 그리스로 명언이 떠나갈지요다 그리고 모든 거짓은 예수 그리스로 명언이 떠나갈지요다 모든 우상순비는 무너질지요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곳에서 우리 모두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여기에 있는 사람들 지금 보시면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고 있고 찬양하고 있는데 모두에게 이스라엘과 발레시아인과 열방과 유대인과 이방인과 모두에게 일어나도록 제가 마지막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에 치료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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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찬송가 3장 찬송가 3장 찬송가 2장 우리의 빛비드온 심해보여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비보아 저희가 이 세례토에서 정말 중요한 기도 하나를 더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전동의 전사님 부부가 정말 신혼여행을 이렇게 와가지고 신혼여행을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음 세대들의 신혼여행을 어디 휴양지로 갔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로 선교사의 마음을 받고 이스라엘에 와서 이제 정말 한 두 달쯤 됐잖아요. 이제 곧 다음 주에 한국으로 사역에 있어서 돌아가게 되는데 이 부부가 정말 곳곳을 다니면서 함께 예배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다음 세대의 표시라고 믿습니다. 정말 우리 다 많은 이 세대의 청년들이 이렇게 헬 조선이라고 하고 하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조선 하나님은 초등 민족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코리아, 코리아 하나님이 부름민족이라는 히브리어를 가진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에 정말 이어갈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 기도 좀 임대해 주시고 찬양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요당강 세례파에 와서 발을 담가 보니까 정말 이 뜨겁고 치열한 날씨 가운데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정말 저는 느끼는 것이 이 세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정말 이 다음 세대들, 정말 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말로 더 해야 된다, 더 해야 된다, 더 성장해야 되고, 뭔가를 더 이뤄야 되고, 더 뭔가를 공부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정말로 그 정답은 정말 그 요당강에 발을 담갔을 때 내가 시원한 것처럼 내가 여기서 더 뜨거워진다고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그 요당강에 정말 여기 봤을 때를 꾸정물처럼 보일지 몰라도 정말 이곳에 몸을 담글 때에 정말 이 더위로부터 정말 이 세상에 계속 나를 치열하게 만드는 그 마음의 조급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고 믿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정말 그 청년들이 더 공부를, 더 머리가 좋거나 더 많은 것을 가졌거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 그 요당강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생수의 강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이 치열함에서 벗어난 그 시열함을 맛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주님의 보열로 우리가 흠뻑 젖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님의 보열을 정말 우리 다음 세대에 부으면서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멘! 주님! 주님 우리 다음 세대가 주님 너무나 치열합니다. 주님 너무나 숨이 막히고 주님 정말 앞뒤를 보이지 않을 정도로 주님 많은 것들이 주님 암감합니다. 주님 항상 마음이 뭔가 아버지 누군가한테 쫓아오는 것처럼 저희들의 아버지 주님 뭔가 발이 정말 펼치는 듯한 느낌으로 하나님 뒤를 쫓기는 듯한 느낌으로 하나님 저희들이 항상 아버지 숨 막히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치열함 가운데에서 저희가 어떤 지혜로 인해서 어떤가 저희가 어떤 아버지 건너로 인해서 저희가 이곳에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주님의 아버지 인재가 있는 그 요단강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시원함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성장 충만함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주님 이제 포기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쟁취할 것을 쟁취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무더위 가운데 아니 이 치열함 가운데 이 세상의 치열함 속에서 주님 이곳에서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시원함이 있는 아버지 요단강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발을 담글 때에 아무리 그 시원함으로 우리가 아버지 주님 만족감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사랑에 우리가 매료되어서 더욱더 아버지 그곳으로 깊은 그 물가로 저희들이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가으로 나아가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 충만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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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또다 주의 빛 믿음을 주의 보여요 그 어린 양의 매우 비중한 비로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일호사함 이스라엘 중보를 이 세례터에서 열방과 함께 남북한이 함께 기뻐하며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주의 보혈로 더 퍼져서 오늘 천국을 이루시고 오늘 에덴의 기법을 누르시고 치유와 역사가 있기를 축복하면서 다음번에 또 다른 현장에서 만나겠습니다 샬롬샬롬 또 만나요